얻었어. 얻었어. 여기 얻은.. 얻은 한.. 더 있어. 어, 한다. 여기 그냥 있네. 한 번 내려놔봐. 근데 코에 물 안 들어가기.. 어, 진짜 그냥 있네? 다시 나앉을 줄 알았는데..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넘어져 와. 넘어져 와. 다시 안을 줄 알았는데 넘어져 와. 아아.. 물병에도 들어가지도 않은데. 아아.. 아까 이 피다 못먹었어. 어, 근데 안 빠졌는데? 안 빠졌는데? 아베베베베. 아베베베베베베베베베. 어디 모자는 어디다 두고 왔어, 이 새끼야? 너 모자 어디다 두고 왔어? 철터가 모자 어디다 두고 왔어? 모자 어디다 뒀어?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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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도 모자 보자. 우리 한 번 들어가볼래? 어, 철터가 엄마가 데리고 들어가 봐. 철터가 이리 와. 공룡조끼 할까, 이거? 어, 혹시 가봐 한 번. 처음부터 무슨 공룡조끼야. 아니, 철터가 너 물.. 그때 막 놀았잖아. 그때 강아지.. 야, 이 새끼야. 데리고 와봐. 물 싫어해. 안 들어간다고. 가자. 잘해. 얘 잘한다니까. 저번에도 잘했어. 왜 무서워할 거야. 작년에도 와서 잘했어. 재밌어야 되는데. 아, 이뻐 잘하네. 엄마, 얘 근데 물 먹고 오고 있어. 이거 물을 마시면서 오는데? 얘 싫어한다. 무서워해. 아니, 뽀기가 싫어하니까 무서워해. 울려. 진짜 수영 못하는 건 뽀기지. 뽀기는 진짜 수영 못하고 얘는 수영 잘해. 뽀가 저기 한 번 들어가볼래? 뽀가 일로와. 뽀기 하자. 뽀기는 지도 수영시킬까봐 지금 무서운 거야. 진짜 얘는 맥주병이잖아. 얘는 그대로 가라앉아서. 어머, 뽀. 철터기 좀 봐. 뽀기 가는 것만 보고 있어. 뽀? 일로와. 왜 어디로 가? 뽀? 뽀가? 뽀기? 뽀기 어디 갔어? 뽀기 어디 갔어? 야. 숨었어? 뽀기? 응? 얘 한 번만 딱 늘어가는 것만 찍고 안 찍을래. 귀찮아. 어우, 떨어뜨릴 뻔했어. 얘는 발이 힌트 하나도 안 돼. 얘는 힌트 있는데로 지는데. 해봐. 넣어봐. 이 옷 때문에 안 된다.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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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겨 벗겨 벗겨. 옷 되게 크고서는 다신 수영복 같은 거 사지 않을 거야. 이거 두 개 샀지. 요거랑 다른 거 제 브랜드. 응. 내가 보니까 가장 쓸모없는 보기. 강아지 수영복인 것 같아. 파전 딱 한 번 찍고서는 안 써. 해봐. 잘한다, 잘한다. 뽀기 잘한다. 어머. 얘가 잘한다. 대형견 애들이랑 진짜 잘 먹는데. 여기 10kg가 넘으면 대형견 존으로 갈 수 있는데 얘네들 아슬아슬하지 않아? 뽀기는 조금 2kg 후반인데 얘는 2kg 후반이잖아. 아니. 부족 hai知악 까 Fl mornings whuxa 그냥 있네. 한 번 내려놔 봐. 근데 코에 물 안 들어가게, 어 진짜 그냥 있네? 다시. 다시. 아니 한 번 내려놔 봐. 진짜 아예 안 해? 1번 내려 놔 봐, 진짜. 빠져. 아, 진짜. 아니, 수영하 아이 안 해? 강아지 본능 아니야? 불정보는? 한 번만 내려놔 봐. 한 번만. 한 번만 해봐. 아니 걔는 관절 때문에 하는 게 낫다니까. 아니 근데 코에 문 들어갈까봐. 들어 들어 들어. 안 되겠다. 찰떡이 와. 찰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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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디로 가? 몰라. 하지 말라는데도. 안 할 거야? 뭐야 우리 애들이 그냥 잠만 자. 아니 우리 애들 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잠만 자네. 너 안 노냐? 보지도 않아. 아니 뭘 자. 집에서는 자지도 않으면서 이 시간에. 웃기는 놈이네 얘. 그건 좋아해. 그건 좋아해. 마치 자기가 선비가 된 거라고 생각하나봐. 그건 좋아해. 그렇게 안에 올라가 있는 거. 그건 좋아해. 그렇게. 튜브 타고 있는 건 좋아하는데. 튜브 타고 있는 건 좋아하는데. 응. 너랑 같이 올라가는데. 저기 без цвет다. 그걸로 mı? 타forme은 무슨 만한 벽에 있는 거야. 오. 다. 아마도. 뭐. 타고 있는 건가요? 이 사이 북부러. 두 분. 페리 이리와